남북을 이어주는 오작교 뉴스 김용덕 장관님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봉수교에 계셨었는데 봉수교에 관여 연맹에서 신학원 관계를 좀 했습니다 외벽 공사 위주죠? 공간이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간은 약간 주문 없이. 문을 찾아봅시다 문을 찾아와 위생실에 남자가 시장에 위생실에 연장에 면을 가려고 하다가 너무 고민하고 여러가지 대상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면담실은 이 바깥에 공동에다 군항 쪽을 자주 올려있던 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6m가 넓어졌습니다. 6m가 넓어졌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건물이? 지금 임시 작업하느라고, 전기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저쪽 건물은 그대로 살려야 합니다. 그대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정도로? 이것도 이제 살리는데, 이게 면담실이랑 제꾸들랑입니다. 면담실이요? 네, 저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조직자 성도분들이 장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바로den거고, 우리 담임가 그리고 뭐, 크긴 크기는 제거에요. 우리 담임의 목숨을 전에, 우리 담임의 목숨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